뮤직비디오 KAK points 오랜만에 아이돌다운 노래에 생각해 봤어 쉽지 않았어요. 날씨가 일단 한복한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되게 쌀쌀한다고 하고 아까 제가 촬영 시간 너무 영웠거든요. 햇빛도 너무 쎄고 차라리 약간 쌀쌀한 게 나아요. 확실히. 쌀쌀한 게 났습니다. 사실 더욱더 한가리 없었는데 이게 날씨 때문에 그리고 햇빛 때문에 눈이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쌍꺼풀이 지고 막 이래가지고 핫하잔.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다. 오늘 뭐 한 번. 미래퍼센트 확실합니까? 많이 안 흘렀다 밑에 한우선 여기 벌레가 비어서 막 떨어져 이번엔 두 머리를 좀 붙여봤어요 이 모자 쓰는 걸 좀 맞춰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냥 찍기에는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걸 해볼까 하다가 이번 자세트 머리를 좀 맞춰봅시다 한 번 더 펴지는 거예요? 한 번 더 펴지는 거예요? 뭐 아 이 새끼야 아직도 여기 수렛나루랑 뒷물 안 잘랐나 봐 선생님이 잘나있지 저 건들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인싸 오빠 오늘 나온 거 보셨습니까? 봤죠 이리 사랑하는 나도 봤어요 밥먹으면서 봤어요 저도 밥먹으면서 봤어요 저녁먹으면서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매니저 편 창규가 인싸 오빠 구독했어? 했어 창규 창규에 밥먹으면서 맨날 먹어 혼자 이래요 그쵸? 아까 나온 것도 봤어 이번 편 그거잖아 매니저 철수랑 철수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쥐었어 이게 wakeboard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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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괜찮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달달 떨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최대한 안그런척하면서 사실 좀 꼼수를 수도 있었는데 그 팔을 다리를 이렇게 이쪽에 왼다리를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껴가지고 편하게 있었는데 이걸 껴달라고 하셔가지고 또 쫙 피면 또 맛없잖아요 저 혼자 너무 밖으로 나갈 것 같아서 한 요정도에서 버티는데 계속 이렇게 되더라 운동을 좀 쉬었다고 열심히 해야지 계속 하긴 하는데 제가 한창 열심히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해가지고 살도 빠지고 근육도 빠졌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노인이랑 플랭크랑 이런 것밖에 못했어요 무게치는 근력운동은 못했어요 제가 또 완전 오전에는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몇 번 해봤는데 그 자극이 먹는 게 저녁에 할 때랑 틀려가지고 사실 핑계인데 힘은 엄청 들었는데 뭔가 힘이 운동 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 확실히 이제 일어났을 때는 그냥 노인하고 노인하고 플랭크하고 조금 살짝 한 다음에 그리고 밥 먹는 게 제일 나 한 번 먹는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그 자극이 흐르는 긴장감성 터질 듯한 이 질주 파워 보기 모자 쓰는 건 자게 쓰면서 하나 더 좋아하고 아 아닙니다 아 야레였어요 신나 봐. 이거 안 돼? 똑같이다. 그냥 잔잔하게. 작은 느낌. 몬스터 엑셀 누구 찍고 있어요? 끝났어요 애들 들어와 비가마 지금 지금 멋있게 비가마해 극단 너에게는 난 I want you to drive me out 언제 내겐 맥심한 다소개 발발 좀 해 베이스 펑 가라 볼림업 속도로 울려 우린 바쁜 몬 I'm done but they wanna talk 이럴 바엔 차라리 I wanna love hot bun hot的 cue the next ever 했던 걸 또 하기는 싫어 오 불냄새 약간 그거 뭐야 불멍한 느낌 저번에는 창균이와 나초 먹는 애들로 들어왔는데 오늘은 뭘 먹는 애들일까 우리는? 맞춰봐 맞춰봐 별사탕 별사탕 느낌 있어 잘 어울리네 빨간 머리에 되게 잘 어울려 뭐야 이건 주황색 사탕이야? 그거지 뭔지 알지 그 옛날에 그 여기까지 색깔 무지개 여기가 그 유명한 날개사탕이구나 앞쪽? 앞쪽 앞쪽? 바퀴사탕 아 다트사탕 있네 그런 느낌인데 괜찮네 멋있네 제가 여기서 얼굴을 이렇게 쓱 오직 내겐 맥시몸 너 세게 밟아 도움이 달라 너에게는 난 I want you to tell me out 오직 내겐 맥시몸 다 세게 밟아 도움이 달라 너에게는 난 I want you to tell me out 네 3살 때 5살 때 5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엄마랑 아빠랑 같이 탔어요 사진도 있어요 기억은 안 나요 사진만 보고 사진은 기억이 나요 말 탄 거 애기 때 한번 찾아볼게요 말 타보고 싶네요 근데 좀 무섭긴 한데 밤 되니까 날씨가 춥네요 좋아요 딱 이 정도의 날씨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뭔가 한강에서 맥주 먹을 때 한 한 세네 캔을 먹어도 안 추운 느낌 진짜 추울 때는 한 캔도 못 먹고 얼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요즘에는 한강을 못 간지가 오래되긴 했는데 나중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강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어떻게 난 식당에서 좀 자주 만나는 것 같아 거의 혼자 먹거나 매니저 매니저 그리고 원래 거의 스케줄 할 때 뭐 잠깐 텀이 생겨가지고 거의 먹는 게 대부분이라서 저는 밤의 남자 밤이에요 이 밤이에요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밤에 조개를 싸면 드라마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밤의 끝을 잡고 이 밤이에요 이 밤 이 밤이에요 그날의 이 밤이에요 고개를, 고개를 쳐다봤어 갈게요 가자 넌 누굴니? 너는 나의 반대된 선이구나 하이 나 밤이 하우드요드 조심해 내 날카로운 발끝이 너를 향해 갈 수 있다고 나 밤이는 겁이 많아 그래서 밤이야 밤이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불안 바람이 불안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너의 노래 이 노래는 너의 노래 언제라도 환영하지 하이웨이 위로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나고 있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진 원해 밤을 넘어 너의 맘 끝까지 럽 럽 럽 럽 선명해진 소리 헤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서 run away 톡톡톡톡 우리까진 원해 네 오케이 컷 네 컷이야 조한 씨랑 따지고 저희 유닛 3 찍을게요 유닛 2 맞습니다 아이엠 기현 민혁 씨 나눠주시면 됩니다 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좋아 형 조파 이 스키 야 다시와 이거 해줘야돼? 일로와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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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형한테 인사 봐봐 여기 너보다 형이 둘이나 있지 그럼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가면 안되지 인사를 똑바로 해야지 인사 똑바로 하고 가야지 왜 갑자기 그러는거야? 홀더 빨리 구실도 쓰고 안녕히 계세요 에 에이 에어로와드 그치 인사 인사 제대로 해야죠 네 타 본 적 있어요 나 타도 타 본 적 있어요 뿌린다 리듬 탄 적도 있어요 오우 깨 conceal 깨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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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을 지나가는 정도 안 되니까 좀 이상해지는 촬영 첫 번째 날 자기 촬영 사진과 영상 방금 마지막 개인 영상 촬영까지 하고 끝났는데 갑자기 머리를 바꾸니까 가수에서 슈퍼 아이돌이 된 것 같아요 둘 다 좋은 뜻이지만 되게 익숙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밝게 하니까 뭔가 느낌을 좀 잘 나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났는데 두 번째 날은 내일모레죠 쉼의 아이돌 또 가야 되니까 쉼의 아이돌 갔다가 내일모레 뺏어졌습니다 내일모레는 실례라고 하니까 우리 눈 딱 고맙두고 마시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 바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킷 두 번째 날은 오늘 제가 처음으로 뵙게 되었고요 선관은 어떻게 정해졌냐 그냥 별다른 것 같고 세다리 하기로 해서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셔네가 여기 찍었는데 그 컷이 다 날라갔어요. 셔네가 여기 에스컬레이터를 찍었거든요. 약간 넷플릭스처럼 찍었는데 이게 컷이 다 날라갔어요. 안 어울려서 했다고 그러니까 까비? 아니 뮤비 찍은데도 많이 날라가는 그런 그런 찍었던 것들이 인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. 제 건 다 날라왔어요. 바쁘다 바쁘다 현대 사회 이런 거 내보내주세요. 자규라! 자규라! 내려와라! 형님 셔네 이거 하자. 뭐 셔네 하라고 하자. 가면 운동 열심히 하시나봐요? 고맙습니다. 아니요? 어제 저 시내 아이돌하고 집가서 카페 좀 보다가 씻고 아침에 너무 피곤했어. 오늘 유난히 피곤했어. 딱 잘 일어왔다가 그 매니저들이 이제 이렇게 일찍 있는 날에는 가끔 와서 깨워줄 때가 있는데 잠깐 속으로 공연했어요. 아 참균이 먼저 칠으라고 할까? 아 진짜 이러고 이러고 짙었어. 아 형 못 봤는데? 구린나루로 확대했다고? 어쩔 수 없어요. 왜냐면 거기는 이미 까만색을 덕지덕지 발라놨거든요. 여기 딱 여기까지 까만색 여기 뒤 머리까지 혹시 여기까지 보일까봐 여기도 칠해놨어요. 제가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갔을까봐요. 눈썹도 검은색으로 칠했죠. 전날에는 갈색으로 칠했는데 그 색깔이 좀 보여가지고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검은색으로 칠해버렸죠. 아 아직 아직 아직? 어 저게 에나멜인데 오셨어 머리 에나멜인데 와 그 에나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어우 참균이 한번 맡겨줘야 돼. 무슨 얘기해줄까 여기는 부드럽겠지? 어딘지? 어 제 얼굴 오늘 좀 별로인 거 같아요. 제철이 아니라는 건 아닌데 그냥 오늘 뭔가 조금 그래 그리고 의상이 지금 통풍 기능이 1도 없는 거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너만 지금 도착이거든요. 오늘은 제 기분이 태도가 되는 날이 될 거 같아요. 농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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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색을 해야 되나 바라야 되나 무슨 색을 해야 되나 하게 된다면 머리를 다시 기를까 좀 더 자를까 말까 3개월 뒤면 또 겨울 가을 이런 건데 머리 좀 짧으면 추울 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없어요. 안 정했어요. 짧은 검은색을 안 보여준 지 좀 돼서 그냥 이대로도 괜찮겠다 싶었지? 이번에는 기현이 형 주황색 빨간색 은 주헌이 형 초록색만 하면 쉬도 완성인데 청개구리 형언이 형이 했습니다. 나 한 번만 하는데 아까 그 엘리베이터 안 먹어서 하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뭐야 아 맘에 안 들어 아 이렇게 찍으면 엘리베이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 맘에 안 되는데 신기해 괜찮나 잘랐어 커피 커피 형언씨 세이카영 세이카영 You make me wake up 내 안을 새겨 달콤한 사랑 다시 PC 작년? 작년에 아 그때랑 더 좋아졌다는 건가요? 용궁을 탈출한 거북이 사진 카페에 올렸거든요 은별이들이 용궁 보내지 말고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자기 집으로 보내려고 자기 집으로 그래서 용궁으로 안 돌려보내기엔 목이 너무 나왔다고 했습니다 형언이 사진 보고 3천만 원 세이브 했대요 허리랑 목 펴가지고 디스크랑 이런 거 다 안 올 것 같단 말 재밌네요 거북이 거북이한테 왔어요 그 사진 카페에 올렸어요 바다로 들어가는데 그 사진 카페에 올렸다 진짜 집에 올렸다고?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중간에 잘렸어 잠시만요 쉬운데? 멈춰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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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? 아 울리려고 그랬어 안 울리려고 그랬어 안 울리려고 그랬어 안 울리려고 그랬어 안 빼지 안 빼지 그럼 안 빼지 거의 어깨가 빼거든요 수명이 엘레기 붙었을 때 하는 거 빠지 멈춰줘 승울들이 이럴 수 없는 것 희유 가면 안 뚫어 바다 럴고 하 Hungarian 신나게 우리 주소 북 북 침 있는 줄 알고 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올라가길래 보였어. 어? 뭐야. 이불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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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이 첫 번째 날 그냥 하트 한 번 봤어요? 하트? 어 네 지금 한 번 테스트 한번 보고 수영장 먼저 출발할게요 출발합니다 안쪽면 되시고 더 세게 던져 baby 내 맘을 부딪혀 이대로 내게 가주가 미친